나이프를 낳았어요 왔습니다 오케이 하나 잡았고요 방금 축 이동 봤죠? 조금 못 잡았네 자 그러면 물개 한 마리 먹고 있을게 물개가 너무 늦게 하면 물개만 드시면 안되면 아까 조판처럼 돼버려 여기 아래 여기가 좋거든 여기 점점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확인 아 여기 들어가면 뻥 터지거든 그렇지 뻥 터지거든요 안으로 오세요 한 명만 저 따라오세요 아니 그러지 마 저 혼자 있다니까 아니 그러지마 거기도 길에야 어허허 그러다 털려 전향아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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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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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때문에 잘 안보여 자 나 개좋은 승 괜찮아 잘하고있어 다 뒤췄다 이제 진짜 끝났다 안되네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근데 네 지뢰 설치 아 지뢰 설치 나이스 야야 뒤 뒤 뒤 뒤 뒤 오오오오오오 흐흐흐흐흐흐 따봉센서 팔아야되게 샥 넘은거 이거 따봉센서 흐흫 우와 이렇게 생겼어 하지마 보고 형님 머리딜 그렇지 지뢰전 지현이형 머리 까져 내가 진짜 많아 나 지금 다 까졌어 야야야야 그렇지 더블켈 고마워 거의 수와트 수준이야 지금 고마워 고마 니가 야 너가 여.. 아아 벌렀어 어차피 하나 던져야되겠다 안보인다 시야가 저기로 들어가면 안될거같애 다른 구멍이 있어? 다른데 당연히 있지 아까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다 들어왔던데 다 다 들어오던데 에이템 먹어야지 어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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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저희 케이스 나이스 스티브 으아악 깨웠어 깨웠어 아 이건 내가 썼네 어 이거 재밌네 이제 여기서 해야돼 우리 어쩔수 없어 여기서 그냥 10킬 14킬 15킬 못하면 나 죽어도 돼 야아이 근데 진짜 죽네 뭐야 무슨일이야 어 개무조 개무조 어 매력이 근데 또 많이 안한거 좀 잘하는데 오케이 오케 예스 야야야야야야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요 야 팔 다 잘렸어 팔 다 잘렸어 아 저 길에 아깝네 저 길에 나가지마 나가면 죽어 아 아 그렇지 오잉 아 나이스 오 지 잡았어 아 나이스 아 끊어 오 뭐야 어디야 오 어 이러면 그냥 나 계속 죽여 그냥 이제 코라박아 아 안돼 안돼 안대 어디야 어디야 얘들아 어딘갔어 어딘갔어 잡았어요 그만 죽어 다들 실드 봤구요 아니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200원이야 이 게임같은거 팔어 이거 그래도 안돼? 시작해야 돼 스티브 외려가 스티브 잡았어요 아니 이럴수가 사냥꾼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저기까지 가는동안 좀 안전하게 가기위해서 여기다가 스티브를 깨야 된다고 어 스티브를 깨야 제가 젖지를 멈춰 자 이 안으로 들어와 깨서 깨서 내가 한번 깨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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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아 길이 하나 더 접고 나이스 빨리 하던멍청하던멍청하던멍청 어후 잡았어 그 후 샤샤샤샤샤샤파 네 서로 봐줘야 돼 다 왔어 조금만 힘들어 컴온 스티브 뒤에 왔다 무게라 뒤에 왔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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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하나 더 온다 스티브 스티브 스티브인데 잡았어 잡았어 무게라 잡았어 무게라 잡았어 우리 됐어 끝났어 무게라 끝났어 무게라 무게라 끝났어 스티브 올라간다 스티브 올라간다 이겼다 무게라 얘 싸줘 무게라 얘 싸줘 빨리 잡았다 뒤에 됐어 됐어 끝났어 아 조졌다 명승부였다 이번판 잘했다 그래도 개재미있었다 승리조건이 아직 뭔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니까 쟤를 거기로 올리면 안돼 내가 스티브 연락 깨는데 내가 마코오라서 스티브 깨면 안되는데 아 개재미있었다 진짜 이건 쩔었다 응 딱 좀 몸 딴딴한 애가 스티브를 깨주고 딴 사람이 날렵한 애가 이제 물고 하면 해 이제 느끼시겠습니까 저랑 팀하면은 항상 승리한다는걸 필승 저도 승률 100%입니다 개필승 개 무결 개 무결 아 재밌다 아드렛날림 미친 듯이 분비되는데 아 좋아요 개집중했다 아 이거 한 명은 세 번째꺼 사는게 세깅 내가 쌀테니까 딴 사람이 좀 티라는 종 사주세요 저 권총 샀어요 다 배떼지 개복해버리자 개복디오로 가자 아 개복디오로가 아니구나 개복디오면 나잖아 나 혼자 내 자신과 듀오를 한다 미쳤어 조복디오로 폭탄 조복 아 또 폭탄이야? 플레이어 든 사람도 있네 저요 내려가 총사해야지 아하핰 앗챠 폭탄자랑 아이고 다들 뭐 이거 손이 가벼우셔 이거 크흫흫흫흫흫흫 자 추천 아직 안하신 분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이제 그 랭킹 시스템이 바뀌어서 추천을 해야지 랭킹팍 올라가거든요 님들 랭 그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각자 방송에서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깔아버리면 못나요 오다가 처음 하자 이거 아 이 맵 개어려운 맵이다 이거 다 뚫어 다 뚫어 까는 이거 이 땅 올라가면 어 여기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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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어 인덴대하고 우린 터로 턴 턴 턴 턴 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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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인덴대하고 우린 터로 턴 턴 턴 아이고 감정아 고마워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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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흐허허허헣허허허허허ará 크흐허허허허허허허허헣 히히킬샷 이케쌰앜 쩝은데서는 날개가기 짱이지 아까비해 잡아야되는데 저거 개피 곡아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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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금 깔아놓은건데 거기에 걸렸네 어차피 죽는거야 아니real k 이걸 믿고 나와계셨구나 이거 믿고 나와계셨구나 맘무나, 같이 가자 아무리 상어가 혼자 사는 애들이라고 하지만 아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지뢰돈낭빙니다 플레이어다 사세요 어여, 상어 뒤에 상어 들어가 너무나 들어와 너무나 들어와 뭐야 어딨어? 뭐야 왜 올라갔어? 저 상황 미쳤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쳤지 어디로 가? 아 일로 가는거야? 미쳤지 챙겨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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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뜯어먹지 뜯어먹지 그냥 아 이거 찍어야돼 근데 목숨은 생각보다 비링비링하네 싸줘 싸줘 뜯어먹지 그냥 뜯어먹지 내건 젖으면 왜이래? 또 좋아졌다 진짜 어려운게 짜증나 흐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흑흐흐흐흐흐흫 많이찗흐흐흐희흐흐흐흐흐흐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뜯어 그냥 지뢰즈? 오구요 아아 임패즈? 천패즈? 안돼 안돼 이러면 안돼 기뢰를 깔아놓고 왜 위로 다니세요 님들 에? 기뢰를 깔아놨으면? 기뢰로 다니셔야지 왜 위로 다니십니까? 어구요 그래 지뢰 밑에 있으니까 자살하더라도 하나 죽이고 죽어 있는데 알고 우린 찢어 돈돈돈 두두두두둔 다 터져 야 내가 처리해놨어 마문아 글로 들어가 아아 아 잘못 말했다 아 나 기뢰때문에 불안해 그냥 지워놓게 다 죽여 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기뢰 깔아놓으면 뭐 지뢰 못 지나갈줄 알았지 지뢰 자벨사퀴 chưa枔하지마 너무 많아져 지뢰가 울이Green 아이고 여기잎 와우 이런템에 깔아놔 landed 이거는.. 마.. 잡고서 더 멀리 가는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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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힘이 좋아지는거죠 야 아래로 간다 맘문아 어두야! 어두야 여기 어두야! 어두야 이 형.. 거의.. 어딘지를 모르겠어 아냐아냐 찍지 말자 아 또 여기야 아.. 있는데 알고 우린 있으석내가 좌 elét reasoning 있는데 알고 therefore 자 잡았구요 하나도 없다? 주지나 으으얽 들어가 들어가 법문아 들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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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죽어야 날개로 잘라 개나이스 잡았다 이쪽 오는 방향이ози 희헤헤헿 옆에 옆에 맘문 그렇지 맘문은 안에서 유형해 와 여기 그냥 흉뻔지 때문에 유형해 유형 어 뒤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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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으으 도와자 왔어 야 저쪽 3목 남았어 너 끝난다 또 간다 닝닝닝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당 아... 잘해요 아 이거 아 큰일났네 두광해 줄네 이거 여기 옆에 옆에 또 왔다 또 왔다 아 뭐야 나 뭐 멈췄어 점차 좋구요 점차 좋구요 렉 걸렸어 아 이거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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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에 왼쪽에 한 마리 더 와드가 있어야 돼 저게 좋네 어 한 마리다 어 저거 지금 들어가지마요 저거 나이스 여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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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번만 잡으면 세 번만 잡으면 되네 세 번만 잡으면 돼 세 번만 저 와드 누가 해놓은거야 저 와드 개꿀이네 자폭만 해도 이게 계획이 될거에요 우린 다섯 목숨 저긴 세 목숨 야아 복피 승 복피 승 복피 승하러 가자 내가 이긴다 길이 이상이지 길이 어디야 뒤보세요 뒤에서 올거 같아요 나 뒤에는 와드 깔아줄게 마문아 갈 수 있겠어 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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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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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크 데스네 아나타노 아나타노 와드시 와니 거니 거니 야 마문아 니가 해야된다 마문아 니가 해야돼 니가 해야돼 마문아 기다렸다 아예 다 집에 갈대 집에 갈대 나 스티브한테 왔어 위에 위에 올라와 나 지레 샀거든 세개 마문이 형 그냥 자살해가서 여기다 하나 깔아줄게 마문아 복피 승 보여줘야 된다 저거 저거 물어 마문아 저 아까 반짝거리는거 빨간거 물어서 부셔버려 타러 자 여기 1킬 조마문 마문이가 캐리하면 인정이다 진짜 백상하리 마스터 인정 백상하리 아니야 근데 타이거야 아아 진짜 없네 몰라 안올거 같아 여기로는 여기 오면 죽지 마문아 벽할리 거의 다 됐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기 기다리면 이득이야 마문아 벽반이 아직은 그렇게 가까이 마문아 내가 안에 있는 사람들 어디있나 알려줄게 나 지금 보이거든 네 문 앞에 한 명 있고 안에 길에 겁나 많이 깔아놨어 문 앞에 둘 스티브 옆에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어 저기가 말로만듣던 그 길의 천국이구나 너 길에 보는거 샀지?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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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움직인다 아 이게 잘해야되는데 타스 움직인다 컴온 타스 컴온 타스 여기서부터는 치사하니까 말 안할게 마문아 컨트롤 누르면 밑으로 떨어지거든 아래로 걸어다닙니다 컨트롤 누르르 어 뭐야 터졌는데? 아냐아냐 보였다 저기 보였다 저쪽에 스티브 오른쪽에 아 저쪽 그러면 저쪽으로 갔으니까 위에서 만날 때도 안 오면 그럼 아 개미치겄네 컴온 타스 진짜 개미치겄네 개살달려 개살달려 뒤에다가 하나 더 깔아둘게 오케이 나이스 거의다 여기 올라가면 끝인데? 마문아 저기 올라가면 끝이야 저쪽으로 보셔야될거 같은데 내가 위에 볼테니까 한 명 아래봐주고 내가 아래볼게 마문아 저 올라가면 끝난다고 뭐하는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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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잡아 이걸 못잡았어 그렇지 위에서 내려 꽂아 마문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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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hales 위봐 나 아래볼테니까 알았어 나 위볼게 마문아 다먼다 다와가 나 Рạo oh 그렇지 탑스 부셔 탑스 부셔 오케이 그게 바로 휴 미 아 형 백상아리 마스터 인정 인정 이거 와 이거 레전드였다 이거 조상어 조상샷 와... 이거를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여상어가 아니고 야... 아 그 작살 다 빛나가 작살 누구였어요? 아니야 맞췄어 한방 맞췄는데 아 위 아래 막 안오지 말고 다 같이 있었어야 돼 그냥 아 시몬 알리기는 감사합니다 진영 자체가 내려오면서 잡고 도망가고 올라오면서 잡고 도망가고 피도 진짜 개피였어 마지막에 아 개아깝다 이게 되게 막 엄청 복잡한 상황에는 낙탈 좋은데 맞아 유튜브 이름 복필승으로 간다 나 왜이래 천양아 가자 나 왜 계속 상어야 나 다음판에 좀 멈춰줘 나 사람 좀 고르게 나 양심적으로 사람...이 뭐야 상어 너무 많이 했다 드럼소리 재미는 있지 아니 근데 너네들과 재미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자고 네 이쁘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욕을 욕을 밖으로 나오게 해 넌 자꾸 왜 꼬시는거야 지금 혓바닥 너 뭐 골랐어 저요? 맞고 고르지마 맞고 고르면 안돼 마모님 레디 해주셔야 돼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뭐 아 아